도티님과의 특파인트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오늘 중력 때문에 중력 때문에 그렇진 않아 아 그런가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티님과 제가 여기 우주에 살아남기 위해 모드팩 시작할거구요 애프터메스 잔해나 뭐 그런 전쟁후에 남은 그런것들 이런거라는 내용도 있고 약간 해석하자면 그런거죠 남겨진 사람들이라고 해도 괜찮을거 같아요 네 그래서 애프터메스라는 모드팩을 진행을 할거구요 일단은 퀘스트가 저번에 제가 했던 매드팩처럼 이런식으로 있어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제 설명을 들어볼거에요 짠 보면은 클론 인스펙션 해가지고 써있는데 닥터스타빅스리포트네요 스타벅스요? 스타빅스 아 네네 클론의 상태는 매우 안정되어있어요 여기 클론들인가봐 얘네 그중에 우리가 두명 깨어난건가? 그 우리가 누군가의 복제인간이라는건가? 어! 내가 헐 나같은 사람이 또 있다니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세상에 또 있어도 되는겁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나온건지 잘 모르겠어 자 봅시다 보스클론 2번 4번은 아 우리가 맞을수도 있어 2번과 4번의 클론이 어 볼게요 어 잠자는거에 저항력이 강해가지고요 그 뭐지? 약먹을때 복용량을 늘려야 했대요 네 깨어나지 못하게 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기업과 기술을 투입하는거에 매우 근접했대 운동기능과 기본 생존기능은 완벽히 투입이 되서 기능을 했나봐요 음 그래서 다음 이제 뭐 관찰이나 사찰은 다음 7일 후에 라고 여기 써있네요 뭐 관찰기록에 그렇게 써있구요 여기 보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그건데 남자호르몬 아 그래요? 응 여기보면 이제 에어벤트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공기가 이렇게 나오게 하는거에요 응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는 공기가 있기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을 쉴 수 있는겨 어 어키덕이? 어 우린 지금 숨을 쉴 수 있는데 이 밖에 나가봐 이 밖에 나가면은 이렇게 숨이 맨 마지막에 쭉쭉 줄져 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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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80 어? 어디? 쭉쭉줄져 마지막거 아 저거 위에 좌측상단에 쭉쭉줄져 맨 마지막거라 그러면 모르지 아 미안 저기 들어가 다시 숨막히니까 어 다시 찬다 어 다시 차요 여기는 공기가 통하고 있기때문에 이렇게 어 보이죠? 그러면 갑시다 첫번째 퀘스트 봅시다 첫번째 퀘스트는 어베이크닝 깨워놨어요 오픈 어 보면은 어쩌구저쩌구 택스쿠웨어 플레이어 닛 아 아이템이 필요한데 음 아 스페이스 헬멧이랑 바지랑 신발을 구해야되네 맞아요 그러면 찾으러 갈까요? 네 갑시다 이리와 와 숨참어 잠깐만 어디로 먼저 가야되 오 스토리지원 스토리지원 키내새 키가 있구요 여기 뭐 뉴스레터가 하나있고 숨막히네 빨리 이거 열까? 이거 열리나? 오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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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일단 가 일단 가 일단 다시가 다시가 아 여기 잠대원 도대원 도대원 도대원이야 도대장이네 내가 이원은 대장이네 아 그런가? 내 도대.. 내 잠대장님 내가 승진했네 도대장님 도대장이라니 잠대장이네 아아잠대장님 자 뉴스레터를 읽어보면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캐빈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첫번째 룸키를 얻었었고 여기 박스가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인벤창이 잠겨있어요 그래서 박스를 잘 활용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여기에 좀 필요없는건 넣어놓구요 어 여기 보면은 카멜팩이라는걸 얻었는데 어 여기 지금 카멜팩에 물이 안차있어 워터가 0%야 근데 만약에 물병을 얻으면은 워터를 채워가지고 돌아다니면서도 수분을 공급할 수 있어요 왼쪽 상단에 보면은 두번째 줄이 수분이거든 지금 우리 수분이 부족해 에너지 드링크를 좀 마셔야겠어 어? 그러면은 웰패드 스피드가 붙죠 자 가자 일단 가자 자 다음방 스토리지 2 두번째 창고입니다 오 오 여깄다 에헤에헤 오오 짠 퀘스트 북에서 이제 백퍼 완료를 했으니까요 픽 1 쿼터 오브 하트를 얻자 잠깐만 이거 입어야겠다 일단 야 나는 없니? 어? 어 어 나는?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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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고를까? 오빠 거기 숨막혀 죽을거야? 오빠 진짜 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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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16% 어허 자 좀 더 한층 더 대원 같아졌구만 오오 도대원 오 네 잠대장님 그래 그러면은 이제 퀘스트를 깼구요 이거 하트는 여기에 잘 모아놓자 그래 나도 하트 받았어 그래 잘했어 하트 조각 퀘스트 티켓 어 나는 이거 받았는데 뭐? 아 아 바보야 왜? 이렇게 안맞아서 우리 어떻게 살아 야 저것도 하트인데 똑같은 하트잖아 하트 차별합니까? 아니야 알았어 자 그 다음에 다음 거는 어 뭐야? 스토리지 룸2 키가 필요한데 아 저쪽에 있나보다 가자 두두두두두두두 오잉 여기 보면은 이 키가 필요하구요 여기 에어탱크 가져가 이제 그럼 돌아다니면서 숨 쉴 수 있어 어 그러네 그냥 인벤에만 넣고 다니면 오케이 자 이것도 없구요 오 스페이스 슈트 근데 아까우니까 빨리빨리 해야겠다 그니까 어어 그거 하면 안돼 왜이래 이거 열쇠갖고 열어대 안그러면 아파 오 자 스토리지 룸2 열쇠도 여길 열게요 오 워터보틀 오빠 내가 여기 뿌듯이니까 먹어 어 뿌듯이 빨리 먹어 나 자리가 없어 먹었지 다 어 나도 자리가 없어 티 없어 빨리 갔다와 빨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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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았어 뛰어갔다 빨리 뛰어갔다 왜 도대원 뛰게 뭐 뭐 뭘 넣고 옵니까 그냥 어 아 흙을 넣겠습니다 어 아무거나 넣고 오게 에티켓 어 이건 안깨져 넣었다 어 빨리와 빨리와 뛰어와 뛰어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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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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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제 가자 다시 메모 왈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어 아니네 우리 일단은 괜찮구나 이제 숨 쉴 수 있어서 어 괜찮아 어 미안 어 왜 갑자기 다급하신가 했네 흠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넣어놓구요 자 메모를 읽어보면 어쩌고 저쩌고 온리 아 뭐지 으음 흠 그니까 저쪽에 보면은 일로 와보게 도대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카드키가 필요해 그러네 여기 보이지 어 라이프 서포트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점점 티어가 높아져요 이 카드키에 그래서 그걸 찾아서 잘 지나가야되요 오케이 어키덕이 자 그러면 우리 슬슬 갈까 음 갑시다 대장님 필요없는거 넣어놓고 어 퀘스트 깼겠다 키 2개 얻어서 얘 이걸로 얻어 조각으로 조각 조각 아 조각조각 아 네 알겠습니다 자 클레임 리워드 예에에에에에에에에 이거 아니고 하면 워터버틀 얻었죠 에어탱크 아 이미 받았나 이미 받았나보다 아 됐다وب다 음 음... 예에이! 예에이! 자, 그러면은 다음 퀘스트 볼게요 아임 뉴! 어! 여기 있다 퀘스트 티켓 아... 이 퀘스트 티켓 아까 얻은 거를 썸밋해야 돼, 제출해야 돼 어... 그러면은 여기 매뉴얼 썸밋 하면 됐죠? 클레임 유어드 와아! 나 이거 얻었어! 와우! 카드 티어 1 어? 진짜? 어 물 좀 마실게요 나도 한번 얻어볼까? 어? 오케이 예에이! 나도 얻었어 얻었어? 어 나이스 갈까? 어, 근데 우리 에어탱크 넣었지 않았니? 에어탱크? 어 인베는 있는데? 나는? 근데 퀘스트 안 깨지냐? 따따따 에어탱크? 아 그거 다른 거요 어 그래? 이거는 그... 파인드 엠티 에어탱크 아아 가자 이거는 이제 티어 1을 했으니까 거기 들어가보면 되죠 갑시다 응 우리 해머 하나만 더 구하면 또 퀘스트 깰 수 있어 오케이 이리 와봐 여기 이제 들어갈 수 있다니까 원래는 그냥 안 열려요 이게 어? 오오 열렸네 그걸로 어? 이거다 이거 얻으면 그건데? 어? 기다려봐 그거 기다려 어 자 여기보면은 이걸로 이제 여기 에어탱크에 공기를 채울 수 있는 기계에요 근데 아직 레버는 내리지마 어 여기보면 안에 이 잎을 사용해가지고 어 이제 에어탱크를 채울 수 있는건데 산소를 뽑아내서 어 근데 여기보면은 에어탱크 MT가 있죠 얻었어 그럼 퀘스트가 깨졌을거야 오 얻었어? 오케이 오케이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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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얻었어요 탱크 탱크라는게 생겼어 자 예에에에에에에에으 예에에에 여기 보면 이렇게 옥시존 여기에 잎을 넣고 어 보면은 여기에 다시 이거 MT를 넣어 놓을게 내가 차는거 보여줄게 그러면은 네 여기를 작동을 시키고 그리고 여기를 작동을 시켜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런 다음에 여기 필 누르면은 이렇게 찬다 에어가 오오오 오오 에어탱크가 이렇게 차서 나왔습니다 tablet 대박이죠? 나도 해볼래 어떻게 한다고? 이게 계속 써지니깐 빼놔야겠다 어? 이미 끝났어 나는 충전 안해? 에어탱커 다 쓰고 오자 아직 오빠 한참 남았잖아 그럼 여기 줄게 이거 여기 날라간다 날라간다 그리고 그러면 다음 퀘스트 착착 되는구만 어 여깄다 햄마 한마 여깄다 한마요 한마요? 짠 한마 아 근데 퀘스트를 못 깬다 인벤이 꽉 찼어 나중에 얻어도 되지 않아? 물병인데 어 그러네? 이거 나중에 얻어도 되는데 이왕 하는거 얻고 가면 좋지 이칩? 갑시다 아 근데 이게 없어 상자도 상자도 자리가 없어 그러면은 일단 잠깐 각자 상자로 나도 이거 너 놔야지 됐고 자 그럼 퀘스트 깰게And 너도 깨야지 나아앙앙 applied EEEE Vac prisoners 물병 되게 많이 주네 vel真 POWZ 물병 괜히 자리만 차지하고 이거 됐다 다음 거 볼까요 응 오우 아직까지 쉬워 fresh air 탱크 얻었어 바로 깰 수 있어 이것도 얻었네 예에에에 예에에에에 바로 깼는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servo 아 servo가 뭐 이거 뭐지 Shift를 누르면 디테일한 걸 볼 수 있대 그래 볼까 자 인터널 레드스톤 컨트롤러 레드스톤 컨트롤러 음 뭐 아직까지 쓸데없어요 어 야 이거 상자 벌써 꽉찼다 그러게 이것도 꽉찼네 음 뭘까요? 라고 되어있는데 에어탱크도 이거 또 한거잖아 어 나도 받았어 뭐야 벌써 해? 짝짝이네 짝짝하네 아 다른거네 매뉴얼 디텍트 버츠 립 우리 이제 카드큐 얻었는데 아직 안가본데있잖아 가보자 닫고다니자 오오오오 이거 어디야? 야 쟤 몬스터 소리나 야 같이가자 내가 먼저 갈게 되게 빨리 올라가져 와 이거 토치를 잘 설치하고 다녀야되요 이게 F7을 누르면 어두운데가 보이거든 오오오 자 여기 카드키 열고 오케 여기 안전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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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상자에 키가 있어 오오오 나이스 오케 키를 키가 여기겠죠? 여기 열어볼게 오우 오우 클레이스매셔 토치 하고 그리고 카드 티어 2 티어 2다 아싸 주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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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오빠! 여기봐! 왜? 어디? 우와! 이거 뭐야? 우주다! 오빠 가면 죽어! 우주먼지다! 떨어지면 죽겠지? 자! 야야야! 열리네? 나 나가볼래 여기봐라? 여기가 되게 큰 스페이스쉽인가봐요 뭐야 저기! 저기 클리퍼있는데? 어디? 오빠 옆방에? 오! 진짜네? 쟤 어떻게? 여기에 클리퍼있거든? 메디컬 어쩌고? 일단 가지말자 오케이! 무서우니까 그리고 어! 여기는 초록색 카드가 필요하구요 여기는 빨간색 카드가 필요하네요 그래서 아직 못가요 일단은 갈수있는데부터 가보자 여기! 오케이! 내가 이거 열었어 에어벤트! 어? 굳이? 이거 열어야지 안차는거 아냐? 어? 그래도 뭐 상관없을거 같은데 일단 이 널서리에 들어가야될거 같은데 널서리 가자! 오케이! 오! 잠깐만 여기 F7 눌러보면 이렇게 어두운데가 뜬다고 응 여기에 이제 이런식으로 횃불 박아주는거야 어? 여기 올라가보자 그니까 그게 몬스터가 스폰 되는거야 우리는 안어두는데 그래서 횃불을 주는거거든 오! 이상무 이상무! 어! 유상무! 아! 아! 자 여기에 횃불 박을게요 노란색은 뭐고 빨간색은 뭘까? 그니까 노란색이 이제 몬스터 스폰 될걸? 응 그래서 이게 잘 박아야돼 이렇게 횃불 우리가 나중에 왔을때 또 여기 몬스터있으면 어떡해 잘 박아볼게 되는거 짠! 하고 짠! 잘 박네? 좀 뭐 이정도면은 잘 대충 된거 아닐까? 응! 안나올거 같은데? 이쪽 여기도 상자같은거있다 오! 여기도 오! 카드! 어디! 오! 오! 나이스! 티어3! 나이스 나이스! 잠깐만 우리 퀘스트를 망각하고 있었어 그러게 이게 이게 버츠리프스잖아 이거네 이걸 이걸 캐면 되나? 안되지 왜? 어? 아 캐면 없어지는구나 가위가 있어야되네 아까전에 가위같은거 얻지않았어? 근데 그건 가위가 아닐텐데 그러면은 일단 이걸 해서 묘목을 얻어야되지않을까요? 저런가? 음 그 iten가를 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네! 일단 나무들을 좀 캐자 그러면은 흐어 나무를 그 입안 없어질정도로만 캐자 어때? 오케 위에 하나정도 남아놓는거야 어 나 못맥어 나무재 자리없어 나 먹었어 오케 이게 하나도 그만 캐야되지않을까? 어.. 하나 더? 지금 뼈까들 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에에에잇 일단 나무를 좀 캐자 그러면은 어 나무를 그... 입 안 없어질 정도로만 캐자 어때? 위에 하나 정도 남아놓는 거야 어 나 못 먹어 나무 자리 없어 나 먹었어 오케이 이게... 하나 더 그만 캐야 되지 않을까? 고... 어... 하나 더? 아 야야야 하지 말자 흐흐흐흐 없어질 거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음..이거를 다섯 개 일단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크록 만들 수 있나? 오빠 그 나무도 작업대 같은 거 만들 수 있나 봐봐 아아 그거 만들 수 있어 볼래? 내가 만들어볼까? 작업대 돼? 어 그래요? 되겠지? 해봐요 짠 오 됐네 작업대 만들어서 이렇게 오오오 크록을 만들 수 있어요 크록을 보면은 막대기 만들고 막대기 네 개 어 오오 짠 만들었어 오오오 했어? 이걸로 캐면 되나? 잠깐만 볼게 어 널서리 로케이션 비지티드인데 이거 골라가지고 아 이거 할 수 있네 묘모가 얻을 수 있네 어 일단 이거 깼어 그래서 그거 얻을 수 있어 묘모 나이스 뭐었지? 음 벌치 묘모가 얻을까 나는? 그래 오 야 무슨 소리야 거미 소리가 났는데? 오 여깄어 여기 니가 된거 아냐? 아니야 저기있어 내봐 자 그러면 내가 나는 이거 어 내가 어 이거 할게 맨처음꺼 그래 그럼 난 두번째 꺼 응 아 나 못먹는구나 상자를 만들까? 나도 못 먹어 상자? 나무가 여섯개 밖에 없는데 이거 하나 더 캘까? 아 그냥 캐자 이거 그래 아 비켜봐 내가 캐게 아 아 미안 되게 청명하게 들린다 오 있어 위에 있어 괜찮아 오케오케 여기 상자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거 오케 봅시다 설치 설치 여기다가 그냥 설치해 응 상자 아 뭐야 나무 날라가잖아 안돼 일로와 설치 오케 오케 어 좀 살겠네 됐써 됐어 오elson 뭐애뭐야 크로kt을 만들고 예이이이 오파를 뭐 얻었어? 나 물약이랑 하트랑 그거 오! 나 이거 실크엄 얻었다 이거 실크엄 설치하면 되잖아 이제 그 실크엄 설치하면 그거 얻는건데? 그니까 너에 잠깐만 오 잠깐만 이게 흙이 그냥 흙이 아니라서ア projects 앉아 나 오케이 뭐해 뭐야 뭐야 크록을 만들었구나 yeah 오빠 뭐 얻었어? 나 물약이랑 하트랑 그거 어 나 이거 실크 홈 얻었다 이거 실크홈 설치하면 되잖아 이제 그 실크홈 설치하면 그거 얻는 건데? 그니까 누에 잠깐만 어? 잠깐만 이게 흙이 그냥 흙이 아니라서 앉아라 이것만 그냥 흙이네 아 그러네 아 이거 흙을 그냥으로 또 바꿔야 되는구나 아 갈까요? 그럼 일단 깼으니까 해모 만들어야 되네 또 우든해모 이런식으로 해모 만들어야 되구요 뭐 이런식으로 해야되네요 해모부터 다음에 하도록 하죠 해모를 도대원과 잠대원의 우주생존기입니다 저희가 클론인거 같아요 복지인거 같고 2번 4번이 면역력이 강해서 잠에서 깨어난거 같아요 마취일을 계속했는데 그게 이제 복용량을 높여도 우리가 계속 깨어났어 그래서 깨어나서 우리가 돌아다니고 있는거 같은데 여튼 다음에 과연 잠대원과 도대원의 어떤 모험이 펼쳐질지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조회 구독하기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구요 다음에 조회에서 뵙도록 하죠 혹시나 또 이 모드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정보 남겨주세요 그러죠 그럼 이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